세코는 세코다, 역시. 더 유럽 같아, 하나 보다. 왕이랑 귀족들이 쉬는 데서 푹 한 번 쉬어보고 싶었어. 아, 좋다. 형, 근데 여기 너무 춥다. 춥다고? 추워. 춥다고? 고지대인가 봐. 나도 추워. 그래? 어. 너무 시원하고 좋지 않아? 어. 여기 리조트 같지 않아, 리조트? 그러니까. 여기는 뭐? 동화다, 동화. 동화야, 이게 딱 그림이. 오, 멋있다. 벽화도 예쁘게 그리는데. 그냥 여기는 휴양지의 끝.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좀 출출하잖아. 어. 그 굴뚝방 좀 먹을까? 사람들이 다 그거 들고 사진 찍더라고. 어, 굴뚝방 여기 파는 데 있다. 어디?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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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테이크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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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준호 형이 내는 건가, 이거? 이거 어떻게 내가 내는 거야, 뭐야? 이거. 아니, 이거 했었잖아. 출발하기 전에. 올드카. 커피. 굴뚝방. 그거까지 해. 먹자, 먹자. 어, 좋다. 시리콤보. 마지막 남은 상이 독박이야. 독박자, 니가 독박자. 아이스트랑 굴뚝방이랑 오늘 교통비잖아. 맞네요. 뭐 드실래요? 나 피스타치오. 나도. 나도 피스타치오. 그거를 먹으라고 그랬지? 그 주인 아주머니. 맞아. 당추. 다 피스타치오? 네. 굴뚝방 파이브,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있는 게 낫지. 오케이, 퍼디. 땡큐. 만드는 거 보자.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굴뚝방? 뭐가 되지? 델다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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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큐. 감사합니다. 와, 따뜻해. 빵. 따뜻한 빵에 아이스크림 있어요, 델다리익. 델다리익. 델다리익이 뭔데? 이거 내 힘이 뭐냐고 그랬더니 델다리익. 델다리익이라 그러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들어야도 뭐하게 이거였어. 야, 피카츄 맛있다. 사실 이게 아이스크림 없는 게 더 쌌거든요. 비싼 거 산 거예요, 제가. 이게 태고 오면 꼭 먹어야 되는 대표 간식이래. 맛있지? 어. 이 빵도 먹는 거야? 어. 국톡빵인데. 빵이 뜯어져? 어, 뜯어주네. 뜯어진다. 너무 달다, 근데. 이 빵이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어우. 야, 빵하고 먹어야 더 맛있다. 빵이 엄청 달다. 엄청나게 달다. 양이 많다. 모르게. 배불러. 물고기 진짜 많다. 물고기 진짜 많지? 어. 여기가 물이 좋나 봐. 여기가 예전부터 유명한 게 이 까르리 4세가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여기로 왔는데 여기 자연이 좋으니까. 사슴이 다친 거야. 어, 저놈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 그냥 물로 들어가더래, 사슴이. 그래서 사슴이 멀쩡해져서 다시 나오더래. 여기가 뭐지? 여기 물이 좋구나. 옛날에는 여기에 뭐 베토벤, 쇼팽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대. 휴양을 하려고. 괴태 있지, 괴태. 괴태. 괴태도 많이 왔대. 괴태는 13번인가 왔대. 괴태가 이런 말을 했지. 지나친 신념은 감옥이다. 그건 네 채야. 누가 맞아? 내가 맞아. 이거 배운 사람들끼리 얘기해야지 뭐. 응? 응.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를 찾는지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내가 보여줄게. 이놈이 형 보시죠. 이제 건강 좀 챙겨야지. 자, 드시고 건강 챙기러 가자. 춥다고들 하셨잖아요. 몸을 좀 따뜻하게 녹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야? 터미널이야? 나도 그 생각을 하자마자 네가 얘기하니까 너무 웃기다. 온천인가? 온천, 온천인가 봐. 여기 안에 투르니까 좀 따뜻하다. 온천인가 보다. 수영복 캐리어에서 꺼내야 되는데. 우와, 저기 있구나 저게. 아, 저기 온천이야? 저 온천이야? 어. 이게 뭐야? 이거 자연 온천. 우와. 색깔 자체가 유황 온천인가 봐? 황색이야? 온천물인가 봐?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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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뜨거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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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오, 대박이다. 50도? 72도라고 써 있다, 얘야. 72도야? 72도. 72도씨. 와, 뜨겁다. 와. 야, 이거 뭐 계란도 삶아주겠어? 야, 컵에 물을 받으시는데? 컵에 그 물을 담아가셔. 이 물을 마시나 봐. 이게 온천에 철분이랑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엄청 좋대. 맛있어.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마셔보자. 이걸 마시고 손으로 이렇게 받아 마셔. 그럼 너무 뜨거우니까. 아니면 다이렉트로?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컵이 있어. 온천 술을 마시는 전용 컵이 있어. 빨대처럼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아까 사람들이 떠 떠는 거 있지? 저기 드신다, 저기 드신다, 저기 드신다. 저게 이제 빨대처럼 먹는 거거든? 차처럼? 아니, 내가 너는 워싱 Takahashi? Stop. 하이구. compet이 잘 안 돼. 언니가 좀 더 안 하고. 이제 나의 우연이 형이 있어. 또 다이렉트로 가게 돼. 저기, 그 데리고 있어요. 어? 저희 집으로 가게 돼? 자기의 아래. 지금 오늘의 룩을 그곳에 유니티니까? 오늘의 몸이 옷만 들어갈까? 진심한 과음을 더 구매해. 나의 몸을 그낮어. 맛은 다 недня지 않았어. 그리고 사이즈는 하나인데 이 아이가 대해 slope of Claus를 마시고 다이렉트로us 영원합니다. 워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